자 이번에는 OCC8의 형이죠 형 818 오 뭔가 더 화려해 뭔가 더 화려해 들어있는 것도 많고 자 이게 전세계 최초로 이제 무선 제어가 가능한 무선 제어가 가능한 바로 그런 마이크로폰 인데요 QC8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게 나와 있네요 QC8을 통해 가지고 이 QC8 옵션을 이렇게 넣어서 폴라 파일럿이라는 앱을 통해서 이 폴라 파일럿에서 이 무선 컨트롤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원격 조정으로 전압만을 컨트롤 해 가지고 그 신기하죠 이런 앱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폴라 디자이너라는 앱을 받아서 지향성까지 디자인을 해 주실 수가 있다고 해요 자 이쪽에 OCC8과 똑같이 생긴 아주 납작하게 생긴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고요 뭐 근데 그게 되게 편하게 앉아서 실시간으로 조정하면 좋을 수도 있겠죠 자 여기 지향성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8자형부터 시작해 가지고 양방형 8 그리고 신방형 그냥 기본 옴니 디렉셔너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이쪽에도 역시 로그컷 프리퀀시와 그리고 DB, 마이너스 10dB, 20dB 이런 거 조절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뭐 이거랑 연동되는 게 아닐까 이게 QC8인 것 같은데 신기합니다 이걸 뭐 어디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열리는 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어 열리는 건가 엘리는 거다 오 riders 열리는거 맞습니다 오 열리는거 맞아요 깜짝 놀랐네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꽂아 주는 건가 봐 네 하 신기합니다 بي아 별일이예요 마이크에다가 이런 무선 막 이런거라다니 자 그 다음에 뭐 막 또 이런 걸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여기다 꽂을 수 있구요 네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하는거에요 뭐가 많아 굉장히 뭐가 많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전용 쇼크 마운트가 있구요 자 이거 빼고 일단 전용 쇼크 마운트에다가 바로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야 들어가 쏙 들어가 그렇죠 전용 쇼크 마운트에 이렇게 연결하고 그리고 이렇게 조여줍니다 자 연결이 다 되었습니다 C818 자 C OC18 OC818 이렇게 놓고보면 뭐 이름이 대충 그렇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딱히 좋은 그런 발음은 아니네 OC18 OC818 자 요렇게 자 아니 연필님이 웃기고 어따가니까 OC18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뭐야 이렇게 생겼어요 자 OC18과 OC818 이렇게 보셨습니다 네 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아 이거 대박이었죠 충격적인 마이크의 등장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네 진짜구요 이거 우리 리뷰 끝나고 나서 어 저 은총씨랑 둘이서 와 이거 너무 갖고싶다 사고싶다 이거 막 사장님한테 우리 물어보자 이거 뭐 어떻게 엔탈 오브 유에 처음이네요 네 맞아요 아 벌 아 벌 벌은 근데 사실 벌이 갖고싶었던 거는 어떤 오디오 퀄리티라기보다 그냥 팬지 상품같은 느낌으로 갖고싶었던 거였는데 아니 이거는 진짜 와 이거 작업실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일단 생긴 것도 이쁘지 않아요? 맞아요 생긴 것도 너무 예뻐요 생긴 것도 예뻐요 요거 납작하게 이게 디자인이 좀 있어보여 확 가는 거 같아요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가 있어요? 실제로 있구요 네 지금 5818로 넘어왔는데 뭐 저는 사실 폴라 패턴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뭐 818까지는 생각도 안 들고 오늘 또 왠지 리뷰를 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100만원만 있으면 저거 하나 놓고 시사일사랑 저거 두개 놓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면은 그냥 홈스튜디오나 적당한 작업실의 환경에서 전문 레코딩 스튜디오가 아닌 환경에서는 뭐 U87 부럽지 않겠다 솔직히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웜 오디오에 WA87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어쿠스틱 기타 녹음을 받을 때 WA87을 이제 넥 쪽에 두고 얘를 바디 쪽에 둬서 이제 받음을 정말 풍부하게 받을 수 있겠군요 아 눈물 나겠네요 나중에 그거 밑단 잘 밸런싱 해가지고 했으면 네 어쨌든 깎이더라도 멋지게 깎이는 거랑 남아있는 거가 있는 거랑 없는 데를 깎는 거랑은 다르죠 그렇죠 처음부터 못 받은 거랑 다르기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저걸 만약에 갖고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저는 기타는 계속 살사로 받을 것 같은데 보컬로 그면 거의 제로 하지 않을까 그렇겠죠 목소리에 그 매력적인 그 중저음 때역을 믿을 때역을 너무 예쁘게 잡아주니까 음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상도도 엄청 좋았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믿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이 자체가 원래 414 만들던 사람들이 만든 마이크라 하이가 없지 않아요 하이가 엄청 예뻐요 되게 좋은 하이가 잘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왜 좀 중저음 잘 들린다면 하이가 다 좀 아쉬웠잖아 솔직히 그렇죠 아 요거 풍성하지만 214 다시 딱 들어보면 역시 시원한 맛이 없어요 쨍한이 필요한데 얘는 시원합니다 이미 이미 시원하고 정말 귀가 편한 듣기 좋은 소리가 나온다라는게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자 오스티란 오디오 삼성전자의 하만카돈 인수로 인해서 네 빛을 보게 된 어 최근에 가장 핫한 오디오 브랜드 사실 뭐 저번 시간에 뭐 오시 818도 뭐 다 보긴 했지만 후딱 보고 지나가죠 한번 볼게요 라지 다이어프램 컨덴서 마이크로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멀티플 폴라패턴 폴라패턴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이렇게 밑에 키피처가 나와 있는데 확실히 좀 내용이 많네요 걔보다 할 말이 좀 많은 거예요 자 듀얼 아웃풋이 되어 있어요 어 이치 다이어프램 각각의 다이어프램을 어 독립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레코딩을 굉장히 뭔가 시스템 자체가 조금 더 저기에 비해서 많다 할 수 있는 옵션이 좀 많다 이렇게 안쪽에 다이어프램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얼마나 쓸까 라는 그 기능을 많이 쓸 거 같진 않아요 자 멀티플 폴라패턴에서 제공이 되는 거는요 카디오이드 기본 신방형 OC18에서 제공이 됐던 거 이외에 옴니 디렉셔널 이거 전방향 다 받는 수능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그거 있어요 피겨 8 해가지고 팔자형 양쪽 대담으로 받는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프로그래머블이 있어서 이거 그때 말씀드렸던 폴라 디자이너라는 앱을 다운 받으시면은 지향성을 자기가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뭐 진짜 충격적인 얘기죠 마이크를 지향성을 내가 직접 커스텀 해 본다는 생각은 해 본 적도 없거든요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사실 네 그걸 굳이 왜 만지지 저는 그냥 있는 대로 쓸 겁니다 어 내가 만진다고 뭐 더 좋겠어? 뭐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긴 들어요 근데 뭐 그런 것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오디오 덕후들 이 수음 덕후들이 만든 건지 맞습니다 정말 이거는 뭐 좀 대단한 거 같아요 정말 간만에 반갑네요 네 맞아요 브랜드가 있다는 게 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하이패스 필터 3세팅 40, 80, 160 해가지고 그 밑으로 깎아주는 로우컷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뭐 또 동일하죠 사실 네 나머지 부분들 여기 좋은 말 해준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 여기 좋은 말이 있고 이 가운데 오스틸라 오디오 오스틸라 이 독일어 네 좋은 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 좋은 말 네 좋은 말입니다 멋있는 말이겠죠 자 여기 폴라 디자이너라는 요 다운 요거 요거 앱 받으시면은 요거 지향성 디자인 하실 하실 수가 있구요 폴라 파일럿 받으시면은 요거로 이제 그 이거 있거든요 OCR8 블루투스 동글이 있어요 요거 우리가 그 보여드렸던 거 이거 이거 리모트 컨트롤 모듈이거든요 이거 꽂으면 이제 리모트 컨트롤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 앱 받아가지고 연동을 시키시면은 바로 요거를 무선으로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저거는 내가 봤을 때 저 용도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녹음실 안에 마이크 들어가 있잖아요 응 맞아 엔지니어로 들어가서 또 가라 끼우기 힘드니까 그냥 핸드폰 켜가지고 딱 누르면 바뀌는 그런 느낌 네 맞아요 뭐가 이제 그쪽에서 좀 만질 수 있는 것도 좀 많이 있는 걸로 보이구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그 앱이라고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디지털 네 회로를 당연히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격 조정으로 전압만을 컨트롤 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디지털 회로가 아예 없고 그냥 순수 아날로그인데 원격이 전압을 통해 가지고 그 디테일을 잡아주는 그런 원격이라고 합니다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치를 제어하는 완전 순수 100% 아날로그 리모트 컨트롤이라니 참 대단한 양반들이죠 참 별 하여튼 특이합니다 자 여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CKR12 세라믹 캡슐 이거 AKG에서 그대로 복각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도 원래 CK12에서 CKR12로 거의 똑같구요 네 요렇게 여기에 뭐 여러가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게 엄청 많네요 스펙 시트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구요 뭐 폴라 패턴 프리셋 같은 것도 아예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게 나와 있네요 내가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프리셋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나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퀵 스타트 가이드도 있고 이쪽에서 다양하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동금되는 액세사리 아까 보여드렸죠 네 여기는 지금 프리퀀시 차트가 있는데 프리퀀시 차트 자체는 사실 요 폴라 패턴마다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밑단 깎여 있고 위쪽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하이퍼 카디오이드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쪽에 심방형 이렇게 있고 뒤쪽 꼬랑지도 있는게 하이퍼 카디오이드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 위쪽에 한 번 더 하이가 튀어나와 있고 어 피규어 에잇 같은 경우에는 요쪽에서 위에가 죽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약간의 디테일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주파수 대역별로 어떤 어 요 지향성을 갖고 있는지 폴라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 보시면은 아 양쪽으로 받아지는구나 이거 받으면 아 양쪽 받아지는데 한쪽은 크고 한쪽은 요만큼 받아지는구나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대담 받을 때는 피규어 에잇 쓰고 평소에는 무조건 카디오이드 쓰고 그 다음에 옴니 디렉셔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방위적인 앰비언스를 숨 해야 될 때 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도 보면 카디오이드는 실제로 요 QC18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죠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EQ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하는 EQ 모양인 것 같아요 네 옴니 디렉션 이렇게 전방위로 다 받아주고 이 위쪽에서 뿔룩 솟아있네요 그리고 프리셋모드 디펄트는 요렇게 되어 있고 프리셋모드니까 이 디펄트에서 여러분들이 신나게 만지실 수가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은 옴니 디렉셔널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카디오이드만 쓸 것 같다 라는 거죠 네 저도요 네 테크 스펙을 이렇게 살펴보면 테크 스펙 자체는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디오의 퀄리티 자체를 올렸다기 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을 어떤 마이크를 갖고 181노든 818노든 1818노든 이걸 섞어서 왼쪽 오른쪽을 쓰든 어쨌든 스테레오 마이크로써 어느 것 하나의 사운드가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밸런스를 자랑한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사운드는 완전히 블라인드 테스트는 못아 들을 정도로 비슷할 것이다 네 대신에 여기서 만질 수 있는 이런 무선 기능들 그리고 이런 지향성 세팅 이런 모든 기능들을 38만원에 가져간다 추가로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1 차이였잖아요 네 맞아요 거의 1dB의 오차범위에 있다고 하니까 그냥 양쪽으로 깔아놓고 스테레오 받으면 똑같은 마이크 그렇죠 그렇게 214랑 414를 스테레오 마이크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식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네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스테레오 이미지를 만들 때 우리가 무슨 기본 앰비언스 스테레오나 아니면 뭐 드럼 마이킹을 한다든가 이런 스테레오가 아니면 사실 똑같은 마이크로 스테레오 받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넥쪽에다 놓는 거랑 이쪽에다 놓는 거랑 두 개를 성향 다른 걸로 해가지고 그거를 사실 팬이 양쪽으로 안 벌리고 가운데다가 놓고만 믹스만 하셔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꼭 같을 필요는 없으나 이게 같아야 될 상황에서도 완전히 동일하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바로 사운드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걸 리뷰를 하면 할수록 자꾸 내가 다음 달에 내가 이번 달에 뭐 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계산을 하게 되네 너무 맘에 든다 근데 진짜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은 뭐 한 건 다 해야겠죠 그래도 모델머즈 혹시나 모르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할 건 다 해야죠 어 오 소리 좋은가 봐 아 그 다이렉트 모니터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 지금 우리 여기 사실 지금 거의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 거기 축제죠 이거 들어가는 거는 지금 베이비페이스 프로 FS에다가 저거 받는 우리 메인 장비는 디스크리트 AC고 이거는 지금 가장 핫한 오스트리아 오디오고 지금 오늘 귀호가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너무 좋아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녹음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마이크 음 이 마이크를 쓰면은 작업의 능률이 올라간다 음 맞아요 기분 좋게 연주를 하면 능률이 올라가죠 자 바로 기타 다이렉트 사운드부터 일단 한번 비교 시연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아까 받았던 18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818입니다 어 약간 다른데? 이거 아마 제가 연주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이번에는 818로 가다가 218로 바꿔볼게요 네 오 818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아니에요 일단 저건 제 생각에 보컬을 받았을 때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컬을 받았을 때 기타는 좀 위치도 좀 다를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세기가 좀 다를 수 있어서 네 그렇죠 다시 한 번만 네 18 듣다가 818로 바꾸는 걸로 다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네 자 18로 시작입니다 네 오케이 뭐 되게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정말 연주를 제가 약간 앞에 걸 좀 세게 친 것 같아요 네 앞에 게 조금 더 은총씨가 생동감 있게 쳤다 그냥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톤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 음 형 앞에 부르신 거 톤 한 번만 듣고 네 강사님 한 번 네 그럼 가시죠 자 이거는 이제 414로 818로 받은 것과 218로 받은 걸 섞어 볼게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네 보컬만 드라이소스로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네 보컬 드라이소스는 지금 받은 818로 가다가 18로 돌아가는 식으로 한번 해 볼게요 리버버 빼셨나요? 네 리버버 빠져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818이요 said that I love you is not the worst I want to hear from you is not that I want you not to say 똑같은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약간 거리 차이 맞아요 거리 차이 너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으니까 네 그렇죠 성향이 같네요 이거를 지금 제가 최대한 오디오 파형 자체의 크기를 조금 비슷하게 맞춰서 다시 모니터를 한번 해 본다면은 진짜 똑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요정도는 돼야 이게 똑같겠다 이정도 돼야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18에서 818로 와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똑같네요 자 이거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해야죠 농부를 한번 해 봐야 되겠죠 농부하면 이제 다 딱 이제 결정됩니다 농부하면 나옵니다 네 점이 수음력이 어떤지 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그렇죠 네 뭐 똑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214부터 818 818 쭉 들어 볼게요 네 214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818 818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음 음 음 음 음 똑같아요 네 똑같이 저음 수음력 아주 좋고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818 로 받은 사운드 그리고 18 로 받은 사운드를 두 개를 통째로 들었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 오 자 일단 18 로 받은 사운드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1 18 팀과 네 818 팀과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18 팀에 모델너즈 갑니다 네 이번엔 818 팀의 모델너즈 갑니다 네 1 2 2 2 2 1 2 3 2 3 3 3 2 3 3 4 같은 애들이다 네 이거는 결국에는 저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능들을 추가하는 걸로 38만원이 올라갔다 자 그럼 여기서 기능을 우리가 다 알아볼 수는 없고 대답만 한번 해보죠 대답만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은총씨와 제가 말을 한번 주고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살짝 틀어볼게요 한 이 정도 한 뼘 정도 차이 나게 가까이 오셨습니까 오 잘 들어오네 이거 잘 되네요 자 은총씨는 농부 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부 후환은 바리스타입니다 바리스타로군요 로스팅하는 엠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결국엔 둘 다 바리스타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8과 818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거의 느낄 수가 없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38만원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대답 굉장히 좋은 대답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죠 이게 무슨 제 목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도 리뷰 보시면 제가 아까 목이 쉬어 있거든요 그리고 은총씨가 지금 저음으로 까시느라 레벨이 좀 적게 들어가긴 했는데 은총씨는 농부 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부 후환은 바리스타입니다 바리스타로군요 로스팅하는 엠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결국엔 둘 다 바리스타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8과 818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거의 느낄 수가 없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게 그 디렉션이 어쨌든 이쪽이 앞면이잖아요 은총씨가 앞면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출력 차이가 나는지 어떤지 똑같은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총씨 농부 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부 후환은 바리스타입니다 네 로스팅하는 엠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방향을 이번에는 은총씨가 좀 메인으로 가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가 좀 이렇게 바람이 빠지는 소리라서 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은 은총씨 쪽으로 놓게 되면 은총씨 쪽이 볼륨이 확 올라오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아니네요 근데 정말 이 대담이 밸런스가 되게 좋게 잡혀있다 자 은총씨 농부 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부 후환은 바리스타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을 조금 밸런스를 잡아가지고 한번 올려보는 걸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잡아서 적당하게 볼륨양을 맞춰줬다 했을 때 자 은총씨 농부 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부 후환은 바리스타입니다 이쪽도 굉장히 좋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로스팅하는 엠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게 근데 아까 이제 사실 제가 요 이제 그냥 1파를 성우하시는 분들이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방송이라던가 성우 쪽 지향하시는 분들은 얘를 하면 좀 더 활용할 게 많지 않을까 오히려 양쪽으로 대담하는 것 같은 것도 받기 좋고 그리고 두 분이서 같이 대화하는 나레이션을 따야 될 때 마이크 하나에다 대고 이렇게 녹음하면 이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이서 가운데로 딱 놓고 그냥 자기 이런 탁자 같은 데다가 놓고 라디오 같잖아 하고 쫙 하고 진짜 라디오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좋다 오히려 그냥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음악하는 분들은 오히려 녹음하시는 분들은 이거거나 왜냐하면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하면서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 진짜 기능이 있어도 한 번 바꿀 일이 없어 생전 아마 제 생각에 그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이거 내 생각에는 요런 것도 한 번씩 쓰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들은 그걸 쓰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시사회사 폴라패턴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느냐 인건데 어쨌든 제가 스튜디오 안에서 보컬 녹음 기타 녹음 하는 거에만 쓰잖아요 저 폴라패턴 안 바꾼 지 2년 됐어요 다른 폴라패턴 안 나와도 나 몰라 안 나와도 모를 거야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여기서 38만원을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요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오스트리안 오디오를 알게 돼서 너무 반갑고 설레고 갖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100만원대 오디오 마이크 시장은 이 오스트리안 오디오 덕분에 다 실어 먹겠네요 조금 더 풍성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마이크 100만원 언저리에서 고민하고 계셨던 분 드디어 괜찮은 대안이 나왔습니다 네 오스트리안 오디오 꼭 한번 구매할 때 고려를 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악기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박 마이크 나왔습니다 방송 뮤지션은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즈 여러분zyka 감사합니다